자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. 자 보세요.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접하는 도형이 나왔어. 그럼 내접하는 도형일 때 뭘 설정할까? 미지수 설정이죠. 자 내접하는 도형에 대해서 자 미지수를 자기는 자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자 이것만 일단 잘 해나가시면 크게 일단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자 문제 한번 보면서 일단 갈게요.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1, B1, C1, D1 있습니다. 자 한 변의 4가 되니까 좀 잠깐 생각해 놓으시고 자 선분 C1, D1의 중점이 E1이니까 얘가 E가 되고 자 얘도 일단 E다 라고 일단 씁시다. 자 중점이야. 자 그리고 나서 E1, F1, E1, G1 자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아 제가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지금 얘 있죠. 얘랑 얘가 길이가 다 똑같은 자 몇 등변사각형이니까 2등변사각형이 되겠죠. 자 그리고 E1, F1, 그 다음 F1 지원이 5대 6이라 그랬으니까 아 먼저 이제 요걸 좀 잠깐 보자. 5대 6은 뭐랑 상관이 전혀 없어? 특수가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. 자 보세요. 수안의 발을 탁 내렸어요. 자 그랬을 때 5대 6이라는 것은 딱 끊어서 3대 3 요렇게 일단 나오는 거야. 그쵸? 자 이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럼 비율 잠깐 써주면은 이거 빗변 5K라고 두고 얘를 3K라고 두면은 자 얘도 3K가 되고 얘도 4K 이렇게 일단 되니까 3대 4대 5 뭐 흔하게 일단 쓰는 비율은 맞지만 특수각은 아니 되겠죠. 라고 일단 생각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일단 색칠을 한대요. 자 색칠을 하고 나서 자 얘는 다 더하자고 돼 있으니까 넓이를 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. 얘도 먼저 느낄 거 뭐 이제 이 정도는 알겠지만 너는 2선하고 2선은 자동으로 무슨 행일까? 평행하지. 그리고 평행선이 보장된 도연들은 정사각형, 직사각형 등등 이미 일단 평행한 거야. 그럼 얘들 결국 뭐냐. 얘네도 평행하고 얘가 관통하는 직선이어서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역시 무슨 의미일까요? 닮음이 되겠죠. 그럼 나는 그냥 이럴 거거든. 자 보세요. 3대 4야. 얘도 3대 4니까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를 곱하시면 될까? 3분의 4를 곱하시면 돼서 자 2 곱하기 3분의 4가 되죠. 그럼 얘는 3분의 8이야. 얘부터 얘까지 전체가 4가 되니까 자 얘는 3분의 10이니까 얘가 3분의 4가 되고 4대 3이죠. 그럼 얘는 똑같이 1이다. 요렇게 일단 비율이 잡히지. 자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무슨 층일까? 대칭이죠. 대칭이니까 그냥 이거랑 이거 곱한 거에서 그냥 삼각형 두 개 합친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서 얘랑 얘 두 개 합친 그냥 직사각형으로 받아들이셔도 자 문제는 없겠지. 그냥 계산하는 거야. 그럼 첫 번째 양. 첫 번째 양은 2 곱하기 3분의 8. 자 거기에다가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시고 자 3분의 20이다. 요렇게 일단 잡히죠.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될까? 공비만 구하시면 돼. 자 공비는 닮은 비를 쓰시면 되고 자 제가 설계를 좀 이렇게 할게요. 이 안에 정사각형도 내접해 있죠. 내접하는 돈이 너무 고전이야.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잡아. 얘도 x야.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하려고 하시면 안되고 뭐 하시면 될까? 관계식을 쓰는 거죠. 자 이만큼도 x. 자 그럼 뭐하는지 잘 보세요. 그럼 너는 이게 x고 이만큼도 x고 자 여기에서 요쪽 구할 수 있지. 여전히 자 얘는 4대 3이야.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4분의 3의 x다. 그럼 너는 이만큼 길이도 4분의 3의 x다. 그럼 x 관련된 관계식을 쓰자는 것은 자 보세요. 이게 1인 거 알았어. 얘도 1이지. 얘부터 얘까지 전체가 6이야. 그래서 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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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해주면은 4분의 3의 x가 두 개니까 2분의 3의 x에다가 x 더하신 게 전체 6이 되겠죠. 그럼 계산해 주면은 2분의 5의 x가 6이 돼서 자 결국 x값은 5분의 10이다. 요렇게 일단 나오겠지. 그럼 전체의 비율 자체가 큰 정사각의 한 변인 길이 4야. 얘는 5분의 10이죠. 정수 칩시다. 그럼 얘는 1대 5분의 3이 되고 자 얘는 제곱하면 널비비가 1대 25분의 9가 되니까 공비가 25분의 9일 거라서 자 1 빼기 25분의 9다. 그럼 계산하면 25분의 16이죠. 자 이거 분의 3분의 20이다. 요렇게 일단 되시고 3 곱하기 16분의 20 곱하기 25야. 그럼 약분을 잘 한번 해보자. 4로 나누게. 자 얘 4가 되고 자 얘 5가 되니까 결국 12분의 125가 정답이 되겠죠. 답은 자 2번이지. 고전이야. 뭐하는 도형? 내접하는 도형. 얘 원도 안 나왔죠. 원래는 원 위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삼각형만 찍 나온 거고 내접하는 도형은 특수형인가 아닌 그거 따질 거 없이 미지수 잡고 구하면 안 돼요. 뭘 써야 돼? 관계식 써야 돼. 그리고 얘도 이제 흐름 잘 보셔야 돼. 너무 흔하죠. 많이 했었잖아. x야 4대 3이니까 얘가 4분의 3x 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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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해서 전체 다 이걸로 관계식을 쓰는 거지. 그쵸. 설마 이 문제 풀때 좌표 잡진 않겠죠. 그러지 마. 아무튼 그냥 푸는 거야. 자 답은 자 2번이 됩니다. 자 칠판 정리를 이어서 18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.